아 첼시 진짜 무서워지네요 첼시로버스인 우리 수려형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려형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와 우리 첼시 엄청 강해졌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시즌 2L감독 와가지고 팀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램파드 감독 있을 때와는 완전 다른 팀이 됐는데 챔피언3 우승도 했고 프리미어리 뒤심 쫙 발휘하면서 4위 이내로 진입도 했고 기존에 이런 좋은 멤버들의 누카쿠까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영입이 런던 비행기 지금 탔다는 거 아니에요 도착을 했을 것 같고 메디컬 테스트도 이미 끝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벨기에 쪽에서 받을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미 받고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이제 뭐 공식 발표만 남겨놓은 거죠 오피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는 영상도 공개됐더라고요 스카이스포츠에서 그리고 이렇게 차 타고 막 가는데 썬팅 엄청나게 진하게 차인데 막 팬들이나 미디어들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루카쿠가 뒷좌석에 타가지고 뭐 옷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약간 첼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 파란색의 이런 것도 지금 보였습니다 스카이스포츠라든지 신뢰도 높은 미디어들 뭐 그다음에 기자들 지금 모두 다 일제히 뭐 던딜이다 거의 이뤄졌다 이제 좀 있으면 공식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스카이스포츠 기준으로 따지면 이정료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9,750만 파운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할 때 1,549억 원 역대급이죠 계약 기간은 한 5년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 루카쿠가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어립니다 93년생인데 5년 계약으로 묶겠다는 거고 주급은 생각보다는 일단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많지 않더라고요 20만 파운드 물론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건데 일주일에 3억 2천만 원 받는 계약인데 어 근데 굉장히 이름값이 있고 또 기대 여러 가지가 있던 걸 놓고 보면 어? 3억 2천만 원? 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하고 재계약할 때 3억 2천만 원 주급 20만 파운드 있었는데 일단 같은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메디컬까지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빠르면 루카쿠가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4시에 첼시와 비아레알이 유럽 슈퍼컵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유럽파리그 우승팀이 이제 슈퍼컵을 하는데 이 경기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? 뭐 등록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훈련도 한 번 안 했는데 할 수 있나?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 주말이 이제 좀 중요한 경기죠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잖아요 첼시는 토요일 밤 11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런던 더비로 이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 경기에는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루카쿠가 첼시형을 확정 진다 하면 8년 만에 스탠보드 브릿지 귀환입니다 2013년에 마지막 첼시에서 뛰고 에버튼 맨유 인테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돌았는데 다시 한 번 8년 만에 첼시에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첼시에 처음에 어 벨기에 무대에 있다가 프리미어리그 처음으로 온 게 첼시였는데 첼시는 자리를 못 잡고 임대 임대 다니다가 이적을 했던 거죠 아 근데 너무 너무 멋진 선수 너무 강력한 스트라이커로 변모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어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인테르에서 두 시즌 뛴 거 아니에요 지난 시즌 어 세리아 공식 MVP 최고의 선수가 바로 루카쿠였습니다 두 시즌 뛰었는데 리그에서만 23골 24골 그러니까 한 시즌 20골 이상을 두 번이나 때려놓았다는 거니까 이러면 뭐 끝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음 루카쿠의 변모 변화에는 그 어떤 게 되게 포인트냐 약간 그 플레이 스타일 위치 이런 게 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뛸 때의 루카쿠를 좀 떠올려보면 뭐 덩치는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근데 약간 왼발잡이인데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요렇게 모빙 움직이는 요런 게 좀 많았죠 예 그러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요렇게 움직여서 이제 나중에 박스로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탈리아 무대에 뛸 때 루카쿠는 그냥 등딱 예 우리가 딱 기억하는 그 9번 이런 겁니다 9번 스트라이커로서의 이 가운데서 등딱 지고 싸운 이런 모습 상당히 많이 보여줘요 이게 바로 이제 콘테 감독이 인테리에서 변모시킨 거죠 훈련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지 더 성장할 수 있어 사실 요즘 그러고 보면 약간 클래식한 9번들이 별로 없어요 뭐 레반도프스키라든지 홀란드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도 뭐 사실 좀 움직임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약간 클래식한 선수들의 9번 느낌을 갖고 있는 선수로 변모한 것이 루카쿠입니다 물론 루카쿠는 뭐 여전히 사이드 쪽으로 많이 돌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아하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맨유에서 뛰었던 마지막 시즌이 18, 19 시즌 제가 히트 맵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박스 페널티 박스 밖에서가 훨씬 더 움직임이 많았다는 게 이쪽이 좀 더 붉게 많이 표현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박스 안은 그렇게 빨간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 뛸 때의 루카쿠의 히트 맵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? 확실히 박스 안이 상대적으로 붉게 더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루카쿠 이만큼 딱 구몬으로서의 등딱 스트라이크로서의 변화들이 있었다 사실 투엘 감독이 시즌 끝나고 첼시 이사회에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 첼시에 정말 필요한 거는 구몬 스타일의 공격서가 좀 필요하다 다른 포지션보다는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지난 시즌 이 구몬 위치 선수들이 좀 약했잖아요 지루 철미애브람 다 약했기 때문에 이 위치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딱 영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참 첼시는 로만 구단주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철의 여인 마리나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선수 영입을 알차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평가할 만합니다 이 마리나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루카쿠까지 데려왔는데 첼시는 굉장히 공격적원이 많지 않습니까 루카쿠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그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첼시의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은 지금 팀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합니다 지루는 에이치밀란으로 이미 떠났고 테미애브람 같은 경우는 에이스로마 무리뉴 감독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 그동안 첼시가 이번 여름에는 골키퍼 플럼에서 그 베티넬리 근데 사실 이 선수도 주요 선수가 아니잖아요 영입한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 루카쿠를 영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첫 번째 주요 전력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루카쿠 포함돼가지고 첼시에 지금 활용 가능한 공격 자원이 진짜 많아요 아 다른 팀들은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단 정말 다양하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베르너 플리식 카이아베르츠 바추아이 지에의 마운트 그리고 루카쿠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이적션이 열려있으니까 약간의 변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7명의 공격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엘 감독은 야 이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을 이룰 때 가장 시너지가 폭발하겠구나 이런 거 좀 짜봐야 돼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그 전술 변태라고 얘기하는 투엘 감독은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조합을 이룰 게 뭐냐 놓고 봤을 때 첼시는 기본 포메이션은 3, 4, 3 쓰리톱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투엘 감독이 양쪽 윙빼에 갖다 놓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옵션은 기동력과 더불어서 루카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쓰리톱에서 이 형태는 최전방의 루카쿠 세컨에 너무 벌리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좁혀들어서 마운트와 하베르츠 이렇게 세우는 세 명이 가장 첼시로서는 기본 형태 그러면서도 가장 파괴력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마운트와 하베르츠는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뛰는 기동력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카쿠를 도와서 세컨 쪽에서 계속 흔들어주게 된다면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어우 굉장히 부담감이 될 것 같아요 뭐 요게 이제 기본 옵션이고 또 요 쓰리톱을 유지하면서 로테이션을 쓴다든지 약간의 또 변화들 스타일이 좀 다른 선수들을 넣는다면 기본 옵션은 루카쿠를 놓고 그 2선에 베르너 혹은 플레이식 을 놔두고 반대쪽에는 지에의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움직임은 다를 수 있죠 지은 선수는 약간 좀 왼발잡이로서 약간 좀 테크니컬 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베르너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해요 베르너의 움직임 베르너가 음 지난 시즌은 어쨌든 자기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 또 자기가 뭔가를 좀 풀기도 하고 독일 무대 뛸 때보다는 너무 많은 하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역할이 좀 더 분산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요게 일단 요렇게 쓰리톱 343에 쓰리톱을 하는게 기본 옵션이 될 것 같은데 투톱도 가능합니다 352로 요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미드필더에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 산미들 로 갖다 놓고 투톱을 갖다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톱은 아무래도 어 루카쿠와 베르너 이 투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고 아래에다가 마운트와 혹은 하베르츠 세컨에 두는거죠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로 놓고 그 아래쪽에는 뭐 칸테나 코바치치나 조르지뉴 상당히 그 개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갈거냐 약간 수비적으로 갈거냐 밸런스를 맞출거냐에 따라서 이 조합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앞쪽에 루카쿠와 베르노를 놓는다면 그 밑에 쪽은 산미드를 놓을 때 언제든지 변화가 좀 가능하다 음 사실 지난 시즌 첼시가 베르노의 그감에 정말 어떡하지 라고 했죠 말도 안되는 결정력 그 다음에 어렵다보니까 그 두명의 퍼트나인을 세우는 것도 있었잖아요 뭐 하베르치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아마 이 등딱으로 변모한 루카쿠가 온다면 아우 첼시의 앞쪽에 파괴력과 더불어서 다양한 조합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데요 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조만간에 어 개막 전후해가지고 저희 수로형 어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지 소감 이번 시즌 첼시를 향한 기대 이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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